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성욱입니다 금액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바로바로 현대차 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물량이 나와주며 마감을 했구요 코스피는 6700억 코스닥은 370억 정도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그 와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추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 또한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들어와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현대차 개별 모멘텀 또한 어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시작을 하기 전에 하단 벤을 보시면 저하고 전 대표님하고 같이 별빛 체험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한번씩 참여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는 소비자 60%가 뭐 3년 이내에 희망을 구매하고 어느정도 선호하는 탑 브랜드는 현대차라는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특히 현대차 뿐만 아니라 완성차가 보여주고 있는 이 어 하나의 악재 중 악재는 전쟁 리스크죠 전쟁으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원자재 수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되다 보니까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마신율이 줄어들고 뭐 이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로 인해 가지고 좀 흔들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차를 좀 냉정하게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어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해소가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게 비중을 봐야 되거든요 비중을 봐야 되는 거에요 이게 러시아에서 생산을 해내는 비중 러시아에서 내수 소비가 어느정도 나와주는 비중 이런 걸 봐야 되는 건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 봤을 때 생산 기준으로 봤어도 뭐 670만 대 80만 대 기준으로 30만 대 밖에 지금 생산 안 해주기 때문에 총 비중 대비해서 5% 밖에 되지 않거든요 5% 비중인데 이거 가지고 사실 전체적인 타격을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숫자에는 살짝 흔들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시기에서 메이저 들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구간으로 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물량을 모아 가지고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좀 필요합니다 4 대표적인 예시가 좀 필요한데 이게 하락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하락 구간을 지나가지고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매집단 마찬가지로 15만원에서 16만원 구간에서 매집을 해 놔야지만 이런 상승이 나와 주는 겁니다 결국 요 구간이 대세 상승을 만들어 죽이셔는 물량을 모아 가진 가격의 밴드 구간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돌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완성차 업종은 앞으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마진 안 남고 뭐 불황일 것이다 이런 키워드 저런 키워드 여러모로 좀 많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진이 안 남기 위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lfp 배터리 입니다 lfp 배터리 그러니까 어느정도 다른 예전에는 이제 삼원소 삼원소 배터리만 좀 사용을 사용을 했었던 전기차가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 가지고 원가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지금 탈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쵸 4 그죠 한 대차다 지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연구개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니킬 가격 폭등 등 여러가지 이제 원자재 이슈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일단은 첫번째 포인트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 전쟁발 이슈는 차 알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터질 이슈가 터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쟁발 이슈 좀 터지고 어느정도 마무리 된다 라고 하는데 5월 초에요 5월 초 5월 초 오면 아무리 늦어도 5월 좀 끝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루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25조 원이죠 예 지금 러시아 상황 기준으로 봤었을 때 5월 초까지가 맥시멈이다 라는 그 의견이 지금 팽비한 상황이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협상 또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견 차는 너무나도 심한 상황이에요 의견 차는 너무나도 심하지만 이런 키워드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어차피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나와준다 라고 해도 현대차가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시장은 결국 동남아시아 신흥국 시장이구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파이에서의 주도적인 매출이 나가지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히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완성차 사이클이 한번 와줬고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전쟁 날지 아셨습니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는데 지금 터진 것이고 터졌으니까 우리는 그에 맞게 그냥 보수적으로 보무사 대응하고 추가 매수할 때 추가 매수하고 관점만 좀 잘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해주시고 저희 허빈차TV 홈페이지도 꼭 한번씩 들어 오셔가지고 이벤트 내용 나머지 잘 확인해 보시구요 안하면 손해봄 이벤트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있는 가격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또 체험 또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체험 또한 많이들 참여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